주수연님 아 맞다 일본 투어에서 태민이 바지 남대문 안 잠궈서 무대 위에서 잠궜죠? 일본은 무대 목격 땀이네요 스미마스 스미마스 이게 진짜 정말 의상 체인지가 빠듯하잖아요 공연을 하다 보면 그럼 이게 진짜 정신없이 막 이렇게 갈아입다 보면 실수를 꼭 가끔 하더라고요 그걸 알아채고 잠그는 게 신기하다 알려주세요 팬분들이 팬분들이 이렇게 나무대문 나무대문은 열렸으니까 나무대문은 나무대문은 에이 에이